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고 청와대에서 퇴임사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와 겹치면서 문 대통령의 퇴임에는 아무도 지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는 5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윤석열 당선인의 전날로 날짜를 잡으면서 오늘 한동훈 후보자를 자신들이 검증을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부터 윤석열 후보로 공격을 하고 발목을 잡기 위해서 오늘로 날짜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현직 대통령의 퇴임하는 모습보다 일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굉장히 초라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문 대통령은 퇴임사를 했는데 퇴임사에서 여러가지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오늘 문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거론한 것보다 국민들이 정작 궁금해하는 내용들은 따로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문재인은 퇴임 후에 잊혀진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지만 문재인을 향한 진짜 질문들은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부터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문 대통령 퇴임 후에 문재인에게 던져질 그리고 문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거나 또는 강제로 답을 해야 되게 될 다섯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퇴임 후에 문재인을 찾아가게 될 첫번째 질문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은 이번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이었고 이와 관련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은 국가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이 언제 되느냐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져 있고 앞서 구속이 되었던 산자부 국장이라든가 서기관을 포함을 해가지고 당시 장관, 청와대 비서관, 한수원 사장 등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에 이 사건에 수사참고 자료를 검찰에 보냈으며 감사원 자료는 무려 7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고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5명 안팎의 산업부 관료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들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적어서 검찰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이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조기 폐쇄 결정에는 부당한 업무 처리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감사원의 자료는 산업부와 한수원 관련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거명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역할, 지시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의 첫 출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가까운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고 2018년 4월달에 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직각 폐쇄 결정을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청와대한 보좌관에게 계획 등을 물었다라는 것이며 소위 VIP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조기 폐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5천억 원 이상의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과연 부당한 진실을 내렸는지 앞으로 차차 문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인데 현재 송초로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선거 공작 역시도 30년 직위가 당선이 되는 걸 보고 싶다라는 문 대통령 소원이 발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청와대 조직 8곳이 뛰어들었고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가지고 15명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재판을 넘긴 이 사건의 공수장을 보면 문 대통령을 시칭하는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아무튼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되지 않고서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한 사람의 선거를 도울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중론이며 이 사건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수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수사가 중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지 안 했는지 수사기관이 문재인에게 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두루킹 댓글 조작 사건인데 지난 2022년에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소위 두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사건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핵심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선 여론 조작을 주도한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최측근입니다. 김경수는 대선 당시에 문재인의 모든 일정을 챙기면서 대변인 역할을 했고 항소심, 선거 공판 직전까지도 여권 핵심 지지층이 차기 대선 후보로 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그럼 김경수가 대선 기간 동안에 두루킹과 10번 이상 만났고 댓글 조작을 지시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게다가 두루킹을 김경수 지사에게 처음 소개한 송인배 씨는 청와대 1부속 비서관까지 지냈습니다. 또 두루킹 측의 인사를 면접을 했었던 백원우 씨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데요. 그리고 두루킹 측은 센다이 총 0사직을 제안받은 날 김경수 지사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통한 기록도 나왔고 핵심 측근들이 모두 다 두루킹 측과 접촉을 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난 정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역시도 이 사건에 어떤 관여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많은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문 대통령 사유하고 관련된 취업특혜 의혹도 차기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5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를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을 시킨 의혹을 받고 있고 앞서 국민의힘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달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4개월 뒤에 항공 분야 경력이 전혀 없었던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전무 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해서 대가성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면서 지난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 탈락을 했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직권 뒤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위원을 거쳐가지고 중진공 이사장이 오르고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전북 전주을 해서 당선이 되는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꽤 찬 점도 대가성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사건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전주지검이 시안부 기소 종지 처분을 내리면서 중단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재개될 전망이고 특히나 전주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의 자금 횡령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 태국 법인회사인 타이 이스타젯의 박석구 대표를 이미 수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 사위라든가 타이 이스타젯 사건에 대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다일 씨 관련된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도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 사유에 대한 특혜 의혹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일 씨 가족의 수상한 행적하고 얽혀져 있으며 문다일 씨는 2020년 말에 태국에서 입국한 뒤에 1년 가까이 아들 서모 군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도 그다지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다일 씨는 2018년 4월 달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고 그 뒤 3개월 뒤에 해당 빌라를 5억 천만원에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것을 알려줬고 이후에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달에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정부가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 원에 처분을 해가지고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문다일 씨 주택 구입 1년 뒤에 역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문다일 씨가 해당 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이어서 청와대 거주 사실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당시에 즉각 비판 의견을 냈으며 문다일 씨가 서울 시내 주택을 충분히 살 정도의 재력을 가졌음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사실상 모르는 척으로 일관을 했는데 문재인 집안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이상한 정황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문 대통령이 퇴임을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지만 문재인 정권하고 관련된 판도라 상자는 이제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문 대통령은 잊혀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러가지 질문들을 받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다섯가지 질문 외에도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